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턴 하이! 신체에서 귀가 제일 발달했고 확실히 음원에 손을 댄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점점 안 나야라, 점점 안 나야라 제일 잘 들리는 그 부분을 깎으세요 그 정도로 제일 제작비가 있지 않나? 오픈, 오픈 잘생겼다, 카이! 그 정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든 박사를 낸 하늘 전혀 모르겠는데? 준비됐습니다 고정 자리 하나 납니까?